기쁨이 퐁퐁 써미타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써미타임을 가졌어요. 우리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흑암 속에 있는 237나라의 기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등불을 만들어봅시다. 준비물은 우유값, 색지, 셀로판지, 전구,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가위, 칼, 테이프, 여러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우유값의 입구를 뜯어서 벌려요. 우유값 바깥쪽에 색지를 붙여요. 원하는 모양을 우유값에 그리고 칼로 오려요. 오리는 것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세요. 셀로판지를 우유값 안에 붙여요. 옆을 오려서 벌리면 셀로판지를 더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여러가지 재료로 꾸며주고 등불 손잡이를 만들어서 우유값 위에 붙여요. 전구를 우유값 안에 넣고 위쪽을 붙여요. 여러가지 재료로 더 꾸며주면 오늘의 작품 기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등불 완성 기도등불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삼채 나라와 오천 종족을 위해 기도해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기도등불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빛을 비추는 랩런트 되세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